군인들의 전투복은 왜 반팔이 없을까요? 전투복은 무더위에도 반팔을 입지 않습니다. 그냥 더우면 접어서 입을 뿐입니다. 왜 그럴까요? 만약 반팔을 입게 된다면 포복등을 할 수 없습니다. 팔꿈치가 아파서요.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. 전투복을 접어서 입을 때 이병이나 대장이나 똑같이 되는대로 막 접어서 입습니다. 그러면 절대로 안됩니다. 반드시 다 접고 나서 마지막 흰 부분은 덮어야 합니다. 그래야 화생방 방어가 가능하고요. 적에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